자 22번째 포인트 평면도법 두번째 시간입니다. 타원 작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원을 작도하는 방법에는 실을 이용하는 방법, 두원을 연결시켜 그리는 방법, 두원을 격리시켜 그리는 방법, 장축과 단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실에 의한 작도입니다. 말그대로 실에 의한 타원을 그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A와 B가 있다면, 이 A와 B의 길이와 동일한 실을 준비하게 됩니다. 양 끝에 두 정점인 F1과 F2의 P를 고정시킵니다. 자 이때 A에서 F1과의 거리와 F2와 B의 거리가 동일하게 됩니다. 연필을 이 방향으로 실이 늘어나지 않도록 당기면서 돌리게 되면 타원 모양이 됩니다. 긴축 A, B의 수직 이동분된 CD는 타원의 단축이 되겠습니다. 이때 F1과 F2의 간격이 좁게 정점을 위치시키게 되면 타원의 단축이 커지게 되고, 반대로 넓게 위치시키면 타원의 단축이 짧은 타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긴축과 짧은 축이 주어진 타원입니다. 이 방법은 대서부 원법이라고도 하면, 주어진 장축과 단축을 이용하여 타원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주어진 장축 AB와 단축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립니다. 중심 O를 지나는 2미의 지름을 그려서, 대원의 분점인 E, 소원의 분점인 F를 구합니다. 자, E에서 CD의 평행선을 그리고, F에서 AB의 평행선을 그려서 정필을 구하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대풀해서 각 부분에 대한 교점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해진 각 교점을 곡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장축 AB와 단축 CD의 타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소용돌이선 작덕법입니다. 와선이라고도 하며, 하나의 정점을 중심으로 직선이 회전하고, 그 직선과의 점이 일정 방향으로 이동할 때, 이 점들을 각각 연결하게 되면, 소용돌이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소용돌이선에는, 아르키메데스 소용돌이선, 인플루트 소용돌이선, 대수 소용돌이선이 있습니다. 이 아르키메데스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이 아르키메데스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입니다. 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구에 외접하는 원기둥의 부피는, 부피의 1.5배이다 라는 정의를 발견하였으며, 지렛대의 반비례 법칙을 발견하여서, 기술적으로 응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아르키메데스 소용돌이선이 자주 나오기도 하구요, 인플루트 소용돌이선도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원추 곡선입니다. 이 원추 곡선이란, 원뿔을 절단한 단면의 형태를 말합니다. 즉, 두 개의 교차 직선 중에서, 하나의 직선을 축으로 회전시키게 되면, 교점을 정점으로 하는 원뿔이 됩니다. 자, 이 원뿔을 절단하는 평면의 각도에 따라서, 폭물선, 타원, 쌍곡선 등이 됩니다. 자, A와 같이 정원은, 민면과 같이 수평으로 절단하게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타원의 경우, B와 같이, 민면과 각도를 다르게 하여서, 절단하게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폭물선은, C와 같이 밑면으로 향하여, 대각선으로 절단하게 됩니다. 자, 도형의 확대 및 축소 방법입니다. 다각형의 상이 작은 경우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 확대하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다각형을 삼각형으로 나누어, 그 선을 연장하게 되면, 다각형을 확대 및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형의 확대 및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형의 확대 및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형의 확대 및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